지연이 A에 O할 차례였던 것 같은데 A에 A를 복습해봤어요? 네 오 잘했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단 네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모여서 무슨 소리 되던가요? 인셋 그렇지 인셋트 인셋트 오케이 하나씩 이 이 여기까지 소리가 그래서 인 에스 가 어떤 소리를 내길래 다 맞춰서 인셋트가 됐을까? 그렇지 그 다음에 에 에 그렇지 어 그렇지 큰소리로 뭐라고? 크 크 그 다음 T는? 트 아 아 이 어 이 이 에는 항상 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인 인 그 다음에 S는 그 다음에 S는 자 S가 내는 소리 스 스 스 그래서 스 스 이하고 소리내야 돼 항상 양치할 때처럼 여기서는 스 오케이 이는 에 에 에 에 이 에 어 중에서 에 에 그 다음에 T는 항상 트 그래서 다 합쳐서 인 오케이 그래서 소리 인 섹트 쓰기 I-N-S-E-C-T 그렇지 C가 크 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소리가 인섹트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소리 개수는 하나, 셋, 하나 모여서 헨 헨 하나씩 에 에 르 르 합쳐서 헨 H는 항상 흑 이는 이, 에 어 중에서 에 에 에는 항상 르 그래서 다 합쳐서 헨 헨 암탉이라는 뜻이지 소리 헨 쓰기 H, E, N 오케이 소리 헨 오케이 계속해서 둘, 셋, 하나 모여서 껌 하나씩 그 어 어 무 합쳐서 껌 G는 그 G 중에서 그 그 U는 그렇지 유, 우, 어 어 중에서 어 어 M은 항상 M 그래서 다 합쳐서 검 검 감 오케이 소리 검 쓰기 G U, A 오케이 소리 검 검 오케이 다 앉아서 하나 넷 하나 모여서 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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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에, 에, 아, 어 중에서 에 에 에 T는 항상 T 그래서 다 합쳐서 헛 헛 헛 소리 헛 헛 헛 헛 소리 헛 헛 계속해서 둘 하나 하나 헛 헛 그래서 모여서 고 고 고 고 헛 헛 헛 그래서 D는 그 O.A.는 아, 얘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 해야 되겠다 얘가 O.A.가 어떤 소리를 내길래 다 합쳐서 고 GOAT가 됐을까? 그렇지. OA는 뭐가 됐다? OA는 뭐가 됐다? O 그렇지. T는? T. 그래서 다 합쳐서? GOAT GOAT G는? G 중에서? GOAT OA는... 저 말은 알려주죠. OA는 O나 또는 아우가 돼요. 됐습니까? OA는 뭐? O, 아우 여기서는? O. T는? T. 그래서 다 합쳐서? GOAT GOAT 이러네. 오케이. 소리? GOAT G O A T 소리? GOAT GOAT 개쏘개쏘 셋 하나 K 그렇지. 뭐라고? INK I는? E NK는 항상 O O OK. 두개 가르쳐줄게. NK는 O O O O O O O 오케이 그래서 I는? 뭐지? I, E, O I, E, O 중에서? E N, K는 항상 뭐가 된다? 응 그래서 다 합쳐서? 잉크 잉크 오케이 그래서 소리? 잉크 쓰기 E I N, K 그렇지 소리? 잉크 잉크 오케이 뱃속에서 둘, 넷, 하나, 셋인데 아니네 그래서 모여서 게이트 게이트 따라 들어보겠습니다 게이트 뭐라고요? 게이트 쓰기 하나씩 그 에 에 에? 응 트 트 그럼 합쳐서 게이트인데 어디가 닮았어? A가 A가 아니고 에 에? 이거? 게이트 에이 에이가 뭐 됐다 게이 게이 여기까지 소리 게이 게이 거기다 T 붙이니까 트 다 합쳐서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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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그래서 G는 G ㄱ g 중에서 게이 a eu a o ek a a a a t E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원래는 뭐지?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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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지. 소리 안 날 때도 있고 지금처럼. 게이트 오케이 소리 게이트 게이트 쓰기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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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옆까지 소리가 게이트 다 합치니까 게이트 게이트 그래서 셋, 둘, 하나, 하나 모여서 이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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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나씩 E E 그 을 을 이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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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을까? 우 그렇지 우 오오는 항상 우야 네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가 이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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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뱉 엠 뱉 오케이 하나씩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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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은 항상 무 그래서 다 합쳐서 햄 햄 소리 햄 쓰기 k 소리 햄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친구 오세요